한비티비입니다. 학교에서 이 기기를 사용하시고 있으신데 질문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해요. 학교에서 이 기기 쓰고 계시는데 착신 해제가 안 돼요? 라는 질문을 김어모님이 하셨습니다.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착신 해제가 안 돼요? 착신 해제 누르면 착신 전환 누르면 착신 해제가 이렇게 됩니다. 너무 간단하죠? 착신 이거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? 너무 간단해서 별 할 말이 없는데 이 방법이 착신 해제 방법이에요. 착신이 걸려있으면 별다른 건 없으니까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비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